아 아 아 같은 것도 없을 거 아냐 자제 있어요 아 으 으 으 으 아 이것도 미성년자는 안 돼 그래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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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이렇게 마음이 고운 거지 그렇구나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응? 50원 더 쓰고 더운 물이 났겠죠? 누가 쫓아오지 않을 텐데 아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야죠 오늘은 좀 마십시다 맛있을까? 맛있습니까? 너무 맛있다 이거 왜 몰라? 너는 이런 테레들 처음 먹어봐 응 이게 전부 다 제가 잡은 겁니다 너무 달아 구역 어머니 닮아서 따뜻한가봐요 리정혁씨 어머니는 왜 안드시고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내게 먼저 한입을 권하고 난다 일종의 식사 매너를 했댔나 뭐야 야 대표님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응? 같이 먹으니까 입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이 자리를 별맛도 열이 나 알았어 계속해요 근데 많이 많이 쌓이는 겁니까? 그대 생 특히 쇼팽의 녹턴 계절이 바뀌어도 자 오늘 말복이니까 치킨 다들 맛있게 먹고 퇴근 일찍 하기 우와 알아줬으면 하오 함께 봄을 맞아본 적도 여름 선물처럼 날아드는 문자 덕분에 새로운 계절을 그와 함께 보내는 것 같았다 내가 슬프면 그도 슬플까봐 진영이 형 왜 가봐 sixte 무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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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